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차외나보다 안녕 말도 안 돼 진짜 왈도 안 돼 팀이 왜 팀 이름이 군인이지? 군인이네 우리팀 이름은 이거 벤팅하면 이기나 이거? 자 풍차 외나무다리 결정전 투척무기인데 투척무기 금지구요 투척무기는 각팀에 한명씩 남았을때 그 한명만 사용가능한걸로 하겠습니다 나부터 갈게 아 오케이 그럼 왈도쿤부터 가자 남자는 직진이지 1인칭으로 간다 비법 1인칭 어 뭔데 뭐야 얘 뭐야 이거 뭐야 왜 아 잠깐만 아 이거 뭐야 뭐야 윤데명 혼자 남았어 게임이 위대해 찬산한다 어 뭐야 윤데명이 개쎄 사람 아니야 얘네 왜 죽어 뭐야 아니 야야 지가 지 체류탄에 죽었어 나한테 승기 동겨진 동겨진 엄마의 힘을 빌려서 나를 죽이고 지가 죽었어 죽어 영혼을 팔았구나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내가 먼저 나가야겠다 이거 이거 그냥 어이없게 죽을바에 내가 먼저 나갈게 그래 하늘에서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거야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이거 다 그냥 끝난 다음에 싸우지 어 아니 그러면 재미없지 야 저 터지는거 봐 자 간다 나부터 갈게 우리팀 누가 먼저 갈거야 내가 먼저 간다 전투력 높은 가장 높은 내가 먼저 간다 같이 가자 같이 가야고 여기 오른쪽 오케이 나 왼쪽 자 하나 둘 쟤네 뭐야 쟤네 뭐야 쟤네 둘 오케이 폐기로 죽였다 남은 적은 둘 내가 없앤다 하나 둘 쟤발 간다 죽어라 폐기로 죽였다 야 뭘 간다 아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이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이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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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필 뒤돌고 있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때리고 싶다 때리고 싶어 하하하하 우리 우리 제대로 싸울 수 있을까 제발 한번만 때려보자 한번만 하하하 하하하하 야 좋아 나도 간다 나도 다 쓸고 올게 그거 근쥔거려서 안되겠다 이거 야odes 그러면 일단 우냐하밸도 죽이자 오늘 우냐하밸도 죽여버리자 간다 안나 내가 그냥 다 쓸고 올게 빨리 빨리 세 오왓다 햅하하하 하카 denial 그러면 니가라 늦여 느려 자 김방 핫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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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와 들어와 그래 그럼 니가 가라 야 울틱 뭐야 백병전 개잘하는데? 어 뭐야 나 아무것도 안했어 아 또 관전했잖아 자연스럽게 아 왜 진상금 보쌈 찍을래? 내가 너무 잘했어 미안해 자 이 시대 진정한 진상금 무쌍 1호다 감사합니다 원수 거의 관우수준이야 거의 갑자기 묵을 배웠다 아 이번에 내가 진짜 간다 처음부터 내가 가야겠어 조진다 간다 조진다 지나갈게요 자 지금 지금 야 여기다 야 어딜 둬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잠깐만 야 점펄아 형이야 점펄아 형이야 점펄아 나머지 일로와 벨도 형 나 또 벨도 형 나 또 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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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복장이 마이도 조용히 기다려 안돼 오이 오시죠 기준인줄 알아라 봤나 자리 이동이다 여기서 점프 하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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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룰을 잘 할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나 왜 떨어진겨? 나 왜 떨어진겨? 아니 근데 저펄이가 너무 열심히 하는건 좋은데 어? 대화를 좀 하고 좀 컨텐츠 할 때 아 네 알겠습니다 아니 너무 막 휘두르기만 하니까 아 말로 말로 휘두르기 그림이 저펄아 너 진짜 프로게이머하게? 하하하하 있어 있으면 도전해볼만한거 나중에 이제 라스타베 없어 라스타베 동남아팀에 소스되는거지 동남아팀이라니 국적을 속이고 동남아팀이라니 국적을 속이고 동남아팀이 오케 오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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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야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야 뭐야 이거 다 죽었나? 해치웠나? 어 점프이다 점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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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였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펄이 진짜 동남아팀 나가 하하하하 저펄아 저펄아 대화좀 하면 안되냐? 아니 저펄아 니가 막 다가오는데 내가 어떻게 공격 안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공격을 하자니 어? 저펄아 하하하하 저펄아 그러게 이것이 이것이 GT에게 베이커의 나랍니까? 하하하하 자연스럽게 다시 하하하하 언제까지 할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거 잘 끝낼 수 있을까? 하하하하 무거운으로 7명 다 눌렀어 다시하기 하하하하 한 명 누구야? 하하하하 팀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하하하하 그렇게 그대로 하하하하 불가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고도와이저 보십쇼 고도와이저 고도와이저 무슨 반전 반전이 없는게 반전입니다 하하하하 아니여 아 없네 어? 똑같아 X됐다 똑같애 오케이 잘 봅시다 이번에 어이 수삐기요 잘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맘어로요 다 지킨대 가자 가자 진짜 형부터가 형부터가 그냥 뭐야 뭔소리야 아 이상한 뭐야 날라갔다 날라갔다 그럼 이리로 가면 되지 여여 문 좀 들어가서 형 죽짓 자 백도 야야야야 저기 저기 알벨도 야 나와봐 어 뭐야 잠시만요 형 밀지마봐 대화로 그럼 니가 불도저 내든가 알았어 알았어 일단 불도저 내려 근데 저거 연기난다 오케이 그럼 내가 불도저 탈게 아 오케이 오케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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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들어와 들어와 둘의 싸워보려고 오우야 오우 오우 잠깐만 오우 야야 말로하자 말로하자 말로말로 오케이 그럼 내가 불도저 할게 수고 야 째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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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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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면 내가 승리하는거지 형 밀어버려 실수를 유도하면 된다니까 상대의 실수를 그런거 없어 흐흐흐흫 흐흐흐흐흐흐흐 화나 그림 나왔다 저펄아 저펄아 방송은 저렇게 하는거야 저펄아 저펄아 이제 알겠어? 저펄아 방송 4년 했잖아 저펄이도 이제 어? 저렇게 하는거야 저펄아 무조건 이기는거 그게 정의만은 아니야 저펄아 알아들었지? 한번 테스트 해볼까? 좋아 나보자 저펄이 바로 앞에 있네 내가 저펄이한테 간다 가라 저펄이부터 아 저펄이부터 온다고? 그래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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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았어 살았어 덤부트럭 먹고 살았어 사람이냐 아니 저펄아 저펄아 네?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한놈의 더블 오 무조건 친구야 낙하세 와라 다음 다음 선물 다음 들어와 뭐야 이거 뭐하냐 어? 뭐지? 통크 조심해 통크 저기 모장이 형 있다 잠깐 위에서 떨어지는거 누가 떨구는거야? 모장 거기 위험해 일로와 모장아 모장 뒤로와 모장 거기 위험해 딴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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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여 이대로 가자 이대로 갈수 있을까? 갈수 있을까? 가볼까 가볼까 야 나한테 미친형이랬냐 내가 뭐였다가 미친형이래 미친형 야 진짜 당황했어 그랬어 안돼 모장아 모장아 벨도야 모장아 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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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존나 아프겠다 하하하하 아 접어라 접어라 봤지 방송 저렇게 하는거야 접어라 알겠지 이제 배웠어? 어 이제 써먹어보자 아 배도가 아주 1대1 과외를 아주 찰지게 해주네 스파르타에요 스파르타 와 형 리즈인데 리즈? 힘들다 힘들어 형 지금 리즈인데? 오우 접어라 이제 알았을거야 오케오케 접어라 가봐 이제 와봐봐보라 와봐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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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bby 오마 potencial ания 간다 오오오 아아아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케이 간다 간다 출발 자 이거 불..잠깐 불 나는데? 야 불 터져 불 나 야 불 터져 불 나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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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릴건 버려야지 구경합시다 저 터지는 안 터지는데? 잠깐만 내가 보고올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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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지로 그럴 필요없어 아니 억지로 그렇게 웃음 주려고 하지마 억지 웃음이야 억지 웃음 하지마 내가 한번 보고올게 내가 한번 보고올게 야 괜찮니? 아 괜찮은거 같애 니가 보고올.. 아 니가 보고올래? 괜찮을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 괜찮아 괜찮아 움직여 움직여 어 오케이 오케이 안 움직여? 아 이미 갔네 아이씨 아이씨 근데 여기 저희 구역인데요? 아 저 갈게요 이제 그만 아이씨 아 전문 끝났어 저펄아 저렇게 하는거야 방송은 뭐야 사모장 뭐야 저 한 명 남은거 같은데 아 나 이런거 못해 하지마 이런거 한 명 어디갔지? 아 밑에 내려갈게 기다려 기다려 불 터져 타고 으어 흐흐흐흐흫 아 나 개광탈 이야 흐흐흐 이거는 벨도영 특집인데 흔흐흐흫흫흫흫흫흫흫흫흫흫F흫흫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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하흫흫흫 alternatives 아 김박사 방송불량 챙겨주려 했는데 와 sev follows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없어졌어 갑자기 나무익키 명대사에 올라온다 야 갑자기 갑자기 없어지냐 야 방송불량 챙겨주려 해도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공기 아니에요 이제? 언제 분량 챙길까? 대체 언제쯤 방송불량을 챙기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 나 그래도 사스탈 한 명 했다 다시 안해 여빈아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